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스웨덴 국영연구소인 나이즈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첨단산업글로벌 R&D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역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업무역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차세대 반도체,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R&D 협력, 산업정책정보 공유, 세미나 워크숍 개최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은 해외우수연구진과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를 지원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